세계의 피라미드 12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피라미드식 건물인 105층 규모의 북한 최대 호텔인 유경호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경은 평양의 옛 이름으로 북한 발음으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유경호텔이라 읽으며 대한민국 표준어로는 유경호텔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1970-80년대 북한에서는 한국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들도 체제경쟁에 몰두했었습니다. 8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서는 육상빌딩이 완공되면서 도쿄에 있는 선샤인 60을 제치면서 아시아 최고층 건물에 올라섰습니다. 이를 본 김정일은 북한에서는 100층짜리 호텔 건물을 지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1987년 프랑스 시공회사의 설계와 기술을 바탕으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유경호텔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신라호텔이 완공되자 평양에는 45층짜리 고려호텔이 건축되었고 잠실의 종합운동장을 두고서는 평양시 중구역 릉라도에 1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이 건축되었습니다. 유경호텔은 원래 1992년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착공된 지 2년 만인 1989년 외부 골조 공사만 완료된 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에게 경제적 의존을 많이 했는데 소련의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고 이 때문에 매년 4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989년 외부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북한의 어려웠던 경제 상황은 내부 공사를 위한 자재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사대금 체불이 이어지자 프랑스 회사는 일부 직원만 남기고 북한에서 철수하였는데 이후 북한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이를 지불하지 못해 결국 프랑스 기술진이 모두 북한에서 떠났습니다. 다음에 북한 정부는 유경호텔을 짓다 남은 건설 자재들을 김일성 탄생 80주년을 기념하여 평양 시내 산림집 2만호 건설로 돌렸습니다. 90년대 중반 국내 부동산 회사인 코리아랜드 회사가 북한 정부와 유경호텔 분양 대행권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회사가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 홍보했습니다. 1996년 중국 기술진은 평양을 방문하여 유경호텔을 점검하였는데 상층부의 누수가 심각하고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폭파공법으로 건물을 해체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유경호텔의 존재는 북한 당국 체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철거를 거부하며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에서는 당시 한국의 대기업이었던 대우그룹의 호텔 공사 재개를 타진해왔는데 해당 건축물이 너무 오랫동안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집안이 내려앉는다는 소식을 듣고 유경호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자랑이 될 뻔했던 유경호텔은 착공 후 예산이 부족해 중단된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는데 방치된 건축물로서 세계의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독일의 시사 중원 슈테른지의 페터 핫레스 레만 기자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평양의 유경호텔은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철거하게 되면 체면이 손상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후 유럽상공회의서 소속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이 건물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샤프트도 기울어진 상태라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 애니메이션 일을 하기 위해 1년동안 평양에서 지낸 캐나다 애니메이터 기 드릴은 평양에서 이 건물을 직접 보고 공포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기 드릴은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부터 독일, 프랑스, 중국, 북한 등지에서 일을 했는데 그가 2004년에 만화로 그린 평양에서도 단연 이 건물이 가장 을싱연스러운 흉물이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혹평으로 인해 2006년에 접어들어서는 북한의 홍보자료에서 더 이상 유경호텔을 찾아볼 수 없었고 평양 시내를 소개하는 사진에서도 유경호텔이 없어졌습니다. 1987년에 착공을 시작한 유경호텔이 수십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사 중단 건물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자 약 30년이 지난 2008년 김정일의 지시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유경호텔은 이번에는 김일성 탄생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2년에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취소가 되면서 미왕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한쪽 측면에 LED 디스플레이를 붙여가여 건물의 내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는 외부에서 선전용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 장면들을 보여주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각각 길이 100m, 넓이 18m로 측정되는 세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동들은 한쪽에서는 가볍게 서있지만 다른쪽에서는 바닥에서 75도 기울어져 있으며 공통지점에 모이며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물의 꼭대기에는 40m 넓이의 8층으로 구성된 원뿔용 구조물이 있으며 이러한 원뿔용 구조물은 그 위에 고정된 6개층이 올라가며 회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5개의 회전 레스토랑과 5천개 이상의 객실을 갖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투자했던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CEO 칼리드 비카라는 유경호텔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복합용도 개발을 계획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피라미드형 건축물인 유경호텔은 서양에서 볼 때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진리부 건물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소설 1984는 1949년에 출간된 디스토피아 소설로 지필 당시 먼 미래인 1984년에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리부는 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부서입니다. 소설의 핵심 건물인 진리부 건물은 흰 콘크리트로 지었고 번쩍이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층마다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채 300미터나 하늘 높이 솟았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이 유경호텔의 모양을 연상케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블리자드의 게임 중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에 등장하는 빌런 캐릭터 맹스크의 황궁도 유경호텔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12번째 시간으로 북한의 105층 규모의 피라미드식 건축물 유경호텔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